월화수막 근절이 우선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파티 한 번씩 파티에 오지면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반짝이 이것도 하면 재미요소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여러분 보이시죠? 얘는 오징어일까요? 한치일까요? 오징어 냄새나요?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여러분? 와 들어왔어 오징어 냄새나요? 매일 오전 10시에 꼭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이거 너무 편했어요 죄송해요